자, 소유권에 관한 등이 나오지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자, 잠깐 한번 볼게요. 갑이 건물을 신축해서 준공했어요. 갑이 토지를 매립해서 준공했습니다. 그럼 이 준공시에 뭐를 취득하느냐 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래 놓고 건축물 대장에다가 등록을 해놓지요. 여기에는 뭡니까? 토지 대장에다가 등록을 해놓지요. 자, 우리 이런 갑을 뭐라 합니까? 대장상 최초등록인 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등기 신청하지요. 등기 신청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요. 그럼 이때 뭐가 되느냐? 등기 기록이 개설됩니다. 자,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 기록이 개설되지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인 누구 하느냐? 자기 또는 피상소기인 아버지지요. 피상소기인이 대장상 무슨 등록인일 때, 최초 등록인일 때 보존 등기합니다. 자, 대장상 무슨 등록인일 때, 최초 등록인일 때,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등기 기록이 개설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소유권이 중공대에서 소유권 취득하고 그리고 보존 등기 하관하고 누구 자유이다? 본인 자유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건물 신축하고 갑이 60일 내에 보존 등기하여야 한다 하면 액세지요. 하관하고 누구 자유이다? 본인 자유입니다. 자기 또는 피상소기인 대장상 최초등록일 때 보존 등기합니다. 자, 그런데 갑으로부터 있죠. 갑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있죠.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이전 등록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갑을 대위해서 갑 명의로 보존 등기한 후 이전 등기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예외가 하나 있죠. 예외가 요거는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토지에만 적용돼요. 자, 국은 국가예요.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있죠. 자, 국으로부터 무슨 등록을 받은 자? 이전 등록을 받은 자도 무슨 등기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요거는 뭡니까?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세만금 사업했어요. 대장액 등록했어요. 국가가 대장상 최소 등록인이죠. 그걸 우리한테 불화합니다. 우리는 대장상 최소 등록이 아니죠. 아니더라도 무슨 등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존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만 적용된다? 토지에만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존 등기 누가 한다? 자기 또는 비상속인이 대장상 최초 등록일 때 보존 등기하지요. 자, 그런데 어디라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이 건물, 이 토지, 이 토지, 내가 소유권 보존 등기할 자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내가 무슨 등기할 자다? 소유권 보존 등기할 자다 해서 뭐를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소송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자기 또는 비상속인이 대장상 무슨 등록이 된다? 최초 등록인이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상대방이 된다? 소송의 상대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토지 대장에 있지요. 소유자가 불명, 불명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공란으로 돼 있어요. 또 건축물 대장에 있지요. 소유자가 불명, 또 공란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무주의 토지는 누구 소유예요? 국가 소유지요. 그때는 국가가 소송의 뭐가 돼야 돼요? 상대방이 돼야 돼요. 상대방이 돼야 되고. 자, 건축물은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산에 있는 동래구에 사는 사람이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동래구청 가서 건축허가를 받아요. KTX 타고 뭡니까? 정부 종합청사가 가서 건축허가 받아요. 동래구청이죠. 건물에 관련된 사무는 당의 지자체 사무입니다. 이때는 당의 지자체 있죠. 지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소송의 뭐가 돼야 돼요? 상대방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판결이에요. 할 수 있는 판결은 세 가지 다 들어갑니다.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세 가지 다 들어갑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특별자치도지사나 제주도지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 구청장은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구청장의 서면, 이 서면이 무슨 확인서예요? 사실 확인서지요. 이 사실 확인서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경우 있죠. 요거는 뭡니까? 자, 그 건물에, 그 소재지번에 건물이 지어졌다는 확인서에 있죠. 요걸로 보존을 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건물에만 해당되고 해당되고 토지에는 적용이 되어야 안 돼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토지에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거는 건물에만 해당되요. 그리고 우리 교재 한번 봅시다. 보존 등기 할 때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않는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보존 등기하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대체로 소유자, 소유, 최초의 소유에 등록되어 있는 자, 상속이 맞죠. 2번에 확정 판결 요 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은 판결의 종류는 묻지 않는다 했죠.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묻지 않습니다.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 있죠. 자, 수용 우리 뒤에서 나오는데요. 수용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수용한 날에 날에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하는데 이걸 처분할 때 있죠. 미등기일 때는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기등기일 때는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잊어등기합니다. 보존등기하는 경우 나오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방금 했죠. 특별자취도지사, 시장, 군수요대, 구청장은 자치구입니다. 확인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요기 사실 확인서죠. 고을 들고 보존등기할 수 있는 것은 뭐 밖에 안 된다? 건물밖에 안 됩니다. 토지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봅시다. 자, 소유권 보존등기할 때 제가 원인과 연의를 정답해서 안 정답해서 안 정답해서 안 정답했죠. 또 여러분 이 소유권 보존등기 시 있죠.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냐 여러분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에요? 공동신청이에요? 단독신청이죠. 그럼 등기 업무자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 업무자가 제출하는 등기 업무자가 제출하는 뭡니까? 인간정명하고 등기필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자, 소유권 보존등기는요 제3자에 허가서를 넣지 않습니다. 그럼 제3자의 허가서가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나 허가서나 농지 치덕 자격 증명이나 자격 자격 증명이나 금인 계약서 자, 이런 것들은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제3자의 허가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나 농지 치득 자격 증명이나 금인 계약서 등은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안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봅시다. 옆 페이지에 2번에 보면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제한등기와 뭐라고? 직권보전 나오지요. 자, 이것도 시험 잘 나오는데 자, 이것도요. 자, 봅시다. 이건 대상이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대상이 시험 잘 나오는데 자, 잘 봐요. 갑의 건물이 미등기입니다. 자, 갑의 건물이 미등기예요. 그런데 갑이 의뢰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려요. 그럼 이 사람이 채무자고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권자지요.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건 뭡니까? 일단은 소송하기 전에 법원에다가 뭘 그려놔요? 갑류를 그려놓지요. 자, 그런데 법원이 개입되면 무슨 등기다? 촉탁등기지요. 촉탁서를 보내요.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갑류가 효력을 반려하려면 등기 돼야 돼요? 등기 안 돼야 돼요? 등기 돼야 되죠. 자, 1번 직권으로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그 다음에 2번에 무슨 등기한다? 가압류등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봐요. 직권보존등기하고 가압류등기하지요. 등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직권이니까요. 여러분, 접수했는 게 없지요. 그러면 직권보존등기할 때는 여기에는 접수번호와 접수연월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혹시 직권보존등기하고 접수번호와 접수연월일이 나온다고 하면 틀려요. 대신 등기 실행 연월일이 나옵니다. 연월일이 나와요. 자, 됐죠? 이래놓고 미등기 건물이 있을 때 직권, 소유권, 보존등기의 대상이 있죠. 어떤 경우예요? 미등기 있을 때 가압류가 있을 때 직권보존등기하고 가압류하죠. 또 미등기 있을 때 뭡니까? 가처분이 있을 때 직권보존등기하고 가처분을 하죠. 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나 파산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역시 직권보존등기하고 경매바산등기하죠. 또 미등기 건물이 되어서 뭡니까?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등기를 해요. 그럼 역시 무슨 등기? 직권보존등기하고 임차권등기하죠. 자, 그런데 직권보존등기의 대상이 아닌 것이 있어요. 자, 미등기 건물이 있죠, 지금.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가등기 도로죠. 이건 직권보존등기 안해줘요. 바로 각하해버려요. 또 소위권이 이해에 걸려있죠.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이런 거 있죠. 미등기 건물에서 임차권 들어오면 바로 각하해버립니다. 바로 각하해버리고 여기 좀 어려워요. 세무석하는 압류입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자, 여러분 미등기 건물이 이 사람은 세금을 체납했어요. 그럼 세무서가 있죠. 이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는데 미등기잖아. 세무서가 이거 체납에 압류하기 위해서 있죠. 이 건물이 미등기니까 등기를 하고, 보존등기 하고 난 뒤에 압류하라. 이렇게 서류를 등기소에 보내줘요. 그럼 등기소가 서류를 받아보고 뭡니까? 보존등기합니다. 이때는 직권보존등기 아니고 뭐예요? 이때는 서류를 보내주니까 촉탁소유권보존등기예요. 세무서가 부탁을 내서 하는 보존등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일부의전 소유권 일부의전 할 때는 뭡니까? 지분을 기록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일부의전 밑에 보면 파란 글씨에 법령 나오지요. 법령 나오고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신청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말이냐면 자, 요 토지를요. 요 토지를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샀어요. 자, 요렇게 뭐로 샀다? 공유로 샀어요. 자, 공유는 지분처분이 자유로워요? 제한대요. 지분처분이 자유롭죠? 자,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지분처분할 수 있잖아요. 또 공유는 뭡니까? 분할 이 사람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을 분할해야 되겠지요. 공유물은 언제든지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을 사면서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나와요. 3년 뒤에 그러면 이거 분할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땅을 팔기도 그렇고 또 새로운 소유자하고 협의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A, B, C가 약정을 냈습니다. 우리 3년 동안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을 맺어요. 자, 그러면 여기 뭡니까? 이게 공유물 불분할 약정을 맺죠. 한 3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공유를 불분할 약정은 뭡니까? 최대 몇 년까지예요? 5년까지예요. 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약정을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뭘 해놨어요? 등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C가 있죠. C가 자기 아버님이 뭐라 하냐면 여기에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꿈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 여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손 한번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불분할 약정을 변경하려고 해요. 변경하려고 하면 뭡니까? C 혼자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불분할 약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공유자 전원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자 전원이 해야 됩니다. 그게 나오죠. 약정의 변경 등기는 맨 마지막 줄을 보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신청한다 나오죠. 또 뒤로 넘겨봅시다. 용의권에 관한 등기입니다. 용의권에 관한 등기인데 볼게요. 첫 번째 지상권 나오죠. 우리가 지상권 몇 개 볼게요. 중요한 걸 몇 개 볼게요. 지상권은 계약 플러스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이거는 약정 지상권이에요. 그런데 관서법상의 법정 지상권이나 또 법정 지상권은 뭡니까? 이거는 취득할 때 등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나 관서법이 당연히 인정되니까. 그리고 지상권에 있어서 몇 가지 볼게요. 지료는 임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 법정 지상권은 반드시 법정 지상권이나 관서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지료가 필수 요건이죠. 그런데 약정 지상권은 뭡니까? 약정을 몇 개에 따라서 지료가 필요한 지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지료가 안 받을 수도 있죠. 무상의 지상권도 있습니다. 임의적이고요. 그리고 존속기관에 대해서 한 번씩 시험 나오는데요. 지상권의 존속기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법에 보면 지상권은 최장기간에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으니까 영구무한의 지상권등기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요. 두 번째 여러분 최장기간보다 짧은 지상권등기를 수리한다. O다. X다. O입니다. 자 여러분 지상권은 최장기간에 제한이 있죠. 석회연화저금물 30년, 일반금물 15년, 공자금물 5년이잖아. 그러면 최장기간보다 짧은 지상권등기 있죠. 석회연화저금물 25년 신청했어요. 그려놓고 뭡니까? 일단 수리해놓고 최장기간만큼 연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장기간보다 짧은 지상권등기도 수리한다. 수리하지 않다. 수리하지요. 자 세 번째. 여기에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철탑이 있어요. 철탑이 녹설 때까지 이 토지를 이용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지상권 몇 년 대 철탑이 녹선다는 것은 우리가 잘 모르죠. 확정기간이에요? 불확정기간이에요? 불확정기간이지요. 그럼 세 번째. 불확정기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등기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합니다. 세 개 다 됩니다. 연구무안의 지상권도 되고 최장기간보다 짧은 지상권도 되고 불확정기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등기도 수리한다. 수리하지 않는다. 수리하지요. 또 여러분. 지상권과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에요? 배타적인 물건이죠. 배타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양립해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립해서 못 옵니다. 양립해서 못 와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토지나 건물의 일부일 때는 뭐를 첨부한다? 도면을 첨부하지요. 도면을 첨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분지상권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구분지상권. 몇 개를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송전탑이 이렇게 있어요. 송전탑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송전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송전선을 관리하기 위해서 뭡니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죠. 그럼 이때 이 밑으로 이렇게 이용하죠. 여기는 지중지상권이에요. 지중지상권이고 이렇게 가는 것은 뭡니까? 지상지상권이죠. 지상지상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분지상권은 첫 번째 뭡니까? 상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하를 기준으로 하고 이 상하의 기준의 범위가 뭐냐? 평균해수면입니다. 자 무슨 해수면? 평균해수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구분지상권은요.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봐요. 상하니까 입체잖아요. 입체. 그런데 우리 지금 지적도, 임야도가 입체요, 평면이에요. 평면이죠. 입체를 표현 못하잖아. 도면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구분지상권의 대상에서 수목은 제외돼요. 그래서 시험에 혹시 일반지상권과 구분지상권의 이용 범위가 같다 하면 틀리지요. 자 일반지상권은 뭐예요? 저 수목이 포함하고 구분지상권은 수목이 제외되지요. 자 네 번째 네 번째 구분지상권은 일반지상권은 중첩에서 못 오지요. 양립 못 하니까 그런데 구분지상권은 어떻게 돼요? 이용 범위가 다르면 이게 네 개 남았지요. 자 그러니까 이용 범위가 다르면은 뭐에 쏠 수 있다? 중첩에서 쏠 수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 구분지상권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자 그 밑에 무슨 권 나와요? 지역권 나오지요. 옆 페이지에 보면 2번에 보면 요역지 지역권의 등기사항 뭐 쭉 나오지요. 쭉 나오고 자 이걸 잠깐 한번 볼게요. 지역권도 시험에 나올 게 몇 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역권 자 여기에 논이 있어요. 자 여기에 논에다가 물을 댑니다. 자 논에다가 물을 대요. 그럼 논이 편익을 받아요. 물을 대는 곳이 편익을 받아요. 논이 편익을 받죠. 그럼 우리 논을 요걸 뭐라 합니까? 요역지라 합니다. 요역지는 반드시 뭐예요? 토지에 뭐해야 된다? 전부에 해야 됩니다. 요 물을 대는 곳은 무슨지예요? 성역지지요. 편익을 주는 곳이지요. 요 때는 전부도 되고 뭐도 돼요? 일부도 되죠. 일부도 됩니다. 그런데 지역권은 배타적인 물건이에요. 비베타적인 물건이에요. 비베타적인 물건이죠. 그럼 여기에 논이 있으면 요 물을 대는 곳은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지역권은 지역권은 비베타적인 물건이므로 중첩에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중첩에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논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물을 대는 곳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이 성역지는 성역지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때 지역권 등기 신청은요. 지역권 등기 신청은 뭡니까? 성역지 소유자별로 신청해요. 소유자별로 신청하고 자 요게 논의 소유지 요역지 소유자 갑이에요. 논을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어요. 자 논을 팔면요. 이 물을 대는 곳은 뭡니까? 따로 이전 등기 해야 돼요. 그냥 따라가겠어요. 그냥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요역지에 요역지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되면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무슨 소유권이 이전되면 요역지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됐죠? 됐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 성역지예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어떻게 돼요? 전세권자도 뭡니까? 성역지의 등기업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역지가 만약에 소유자면 어떻게 돼요? 주등기로 하고 성역지가 지상권자 전세권자 할 때 지역권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그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등기 어떻게 하냐 볼게요. 요 논이 경기도 구리고요. 요기 물을 대는 곳 성역지도 경기도 구리예요. 그 다음에 요기 물을 대는 곳이 경기도 구리고 요거는 남양주입니다. 자 어떻게 등기하냐. 일단은요. 여러분 성역지 등기소에다가 지역권 등기를 신청해요. 성역지 등기부 얼구에 있지요. 지역권의 목적, 범위 이런 것을 기록해야죠. 그런데 성역지 등기부 얼구에 요역지에 관한 것은요. 자 요역지에 관한 것은 관한 것은 뭐만 나온다? 소재와 지번만 기록됩니다. 자 요역지에 관한 것은 뭐만 나온다? 소재와 지번만 기록됩니다. 그 다음에 성역지와 요역지가 같은 등기소지요. 같은 등기소일 때는 요역지 땅에다가 무슨 등기한다? 직권으로 지역권 등기예요. 직권으로 지역권 등기하고 그 다음에 성역지와 요역지와 다른 등기소지요. 다른 등기소일 때는 뭡니까? 다른 등기소일 때는 통지해서 무슨 등기한다? 지역권 등기합니다. 지역권 등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권을 다 봤고요. 요역지, 다른 등기소 다 봤지요. 다 봤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앞에 다시 넘어가서 요역지에 대한 등기 넘어가서 전세권 나오지요. 자 전세금은 전세권에 반드시 뭡니까? 기록해야 되죠. 전세금, 전세금 자 그리고 여러분 소위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고 소위권 이해에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죠. 그 다음 전세권 있죠. 양도금지특약 담보금지특약을 맺고 등기할 수 있죠. 근데 지상권은 뭡니까? 양도금지, 담보제공금지특약을 맺고 등기할 수 없어요. 우리 민법에서 뭡니까?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되어있지요. 임의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지요. 지상권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세권 할 때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세권일 때는 우리가 토지 일부, 건물 일부일 때 자 요것도 켜갑시다. 요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요게 3층에 PC방, 당우장, 오락실 이렇게 했어요. 자 요때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지요. 건물의 일부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 뭡니까? 도면을 넣었죠. 도면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봐요. 건물의 일부라도 건물의 일부라도 우리 4층 전부의 학원을 사용하죠. 그러면 이건 건물의 일부라도 뭡니까? 특정층 전부를 사용하죠. 전부를 사용할 때는 도면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건물의 일부라도 특정층 전부를 사용할 때는 도면을 넣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전세금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뒷장 넘겨봐요. 뒷장 넘겨보면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무슨 등이 나와요? 전세권 무슨 등이 나온다? 일부 이전 등이 나오지요. 찾았어요?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요거 잘 들어봐요.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봅시다. 자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됐어요. 이전 등기 되고 그 다음에 1번 여기에 전세권 등기 했어요. 그리고 전세금이 1억입니다. 존속기간이 10월 10일이고 전세권자가 어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전세권도 갰지요? 전세금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전세권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집주인한테 줘요? 집주인한테 주지요?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가지고 있죠? 자 우리 이거 기억납니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은요.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물론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했지요. 그런데 보증금을 내가 반환을 못 받았어요. 전세금을 반환 못 받았어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전세금 반환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전세권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지요? 유효합니다. 유효하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봅시다.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전세금 1억이 집주인한테 가 있죠? 그런데 기간은 언제예요? 10월 10일입니다. 그런데 9월 20일쯤 내가 가 있죠? 내 당신한테 1억을 나중에 기간 끝나면 반환 받은 채권 1억이 있는데 9월 10일쯤 내가 한 3천만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집주인 좋아해요? 안해요? 좋아 안 하죠?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런데 잘 봐요.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입니다.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금 일부 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봅시다.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존속기간이 만료 후에 해야 됩니다. 언제 한다? 존속기간 만료 후에 합니다. 두 번째는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뭐했다는 것을 소멸했다는 것을 뭐하면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자 존속기간 뭐라고?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뭐했다는 것을 소멸했다는 것을 뭐하면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봐요. 1회 1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양도액을 기록합니다. 3천 이렇게 기록해요. 자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자 요거 봅시다.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이전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합니다. 부기등기를 하고 양도액이 등기 외에 반드시 뭐해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또 그 밑에 뭡니까? 임차권 등기 나오죠. 자 여러분 임차권 있죠? 임차권은 좀 주의 좀 해야 되죠. 우리 전세권은 뭡니까? 계약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상권도 법정지상권을 제외하고 약정지상권이 있죠. 계약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되죠. 지역권도 계약 플러스 등기 해야 되잖아. 다 승립요구의 등기지요. 그런데 임차권은 임차권은 계약만으로서 뭡니까? 효력이 발생하지요. 효력이 발생하고 그걸 등기를 해놓으면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에게 말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아마 이 등기는 성립요구의 등기예요. 대항요구의 등기예요. 대항요구의 등기지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차임 기록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차임의 직입식이 원래는 차임의 직입식은 후급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정급을 하려면 미리 내려면 뭡니까? 특약을 맺고 등기를 해놔야 돼요. 존속기간, 보정금 이런 걸 다 기록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나오지요. 자 무슨권? 저당권 나옵니다. 자 저당권을 한번 볼게요. 저당권. 저당권도 중요합니다.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있잖아요. 여기 시험에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갑이 어뢰에게 자 이륵을 빌립니다. 이륵을 빌리면 이 사람이 채무자지요. 이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자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우리 여기 일반적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뭡니까? 채권자 돈 빌리잖아요. 돈 빌렸을 때 뭡니까? 자기의 건물을 뭐예요? 채권자한테 저당 잡히잖아. 그러면 갑은 저당권 설정자고 을은 저당권자지요. 이거는 채무자인 동시에 저당권 설정자 같지요. 같고 두 번째 갑이 있고 이게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이게 갑의 건물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자 이건 천압 이거는 매부고 매부의 건물이 있고 여기에 천압이 있고 여기에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천압이 매부한테 가서 있죠. 이륵을 빌리도록 해요. 그럼 매부는 돈을 부탁하겠죠. 그것도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압이 뭐라고 하느냐. 은행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륵을 빌리겠다고 해요. 내가 이륵을 빌리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압 넣어 아파트를 담보로 넣으라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건조당권자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예요. 건조당권 설정자고 이 사람은 채무자지요. 이해 됩니까. 그러면 채무자와 건조당 설정은 다르죠. 그래서 천압이 돈 빌리면서 매부의 아파트를 담보로 넣지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물상보정이니까. 물적으로 보정을 썼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 하면 채무 없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압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매부는 채무는 없지만 안 갚으면 매부의 아파트가 경멸을 넘어가지요. 책임은 다르죠. 이때 여러분 주의 좀 해야 돼요.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또 저당권 말소 등기 있죠. 저당권 말소 등기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채무자가 당사자예요. 물상보증이 당사자예요. 어찌 물상보증이나 아파트가 경멸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나 저당권 말소 등기는 뭡니까. 당사자가 누구다. 물상보증입니다. 당사자가 누구. 물상보증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등기했죠. 저당권을 정한 때 이전해요. 이전할 때 뭡니까. 물상보증인 이런 사람들 채무자의 성능을 받을 필요 없어요.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이전 되잖아요. 그리고 저당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아까요.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은 같을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은 다르죠. 다른 경우라도요. 어떤 경우라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뭐는 생략할 수 없다?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채무자가요. 연대 채무자예요. 연대 채무자일 때도 등기부에는 뭐로 기록해요? 채무자라 기록합니다. 자, 연대 채무자일 때도 등기부는 뭐로 기록한다? 채무자라 기록합니다. 채무자라 기록해요. 자, 이런 것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뭘 보느냐 볼게요. 자, 몇 가지 볼게요. 갑이 의뢰에게 20억을 빌립니다. 자, 그러면 의뢰 입장에서는요. 갑의 건물 하나만 저당 잡는 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겠죠? 불안하니까 처음부터 여러 개를 저당 잡습니다. 또 처음에 두 개 잡아놓고 또 나중에 세 개를 추가하겠죠? 추가로 잡습니다. 자, 그럼 이때 봐요. 동일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했죠. 자, 무슨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부동산에다가 자, 각각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각각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잡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창설적 공동저당가고 이건 나중에 추가했지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추가적 공동저당카죠. 그럼 이때 공동저당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의 저당권이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이 있어요.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이 있죠. 이해 됩니까? 그리고 이때 이 부동산의 개수가 5개 이상이에요. 공동저당의 목적 개수가 5개 이상일 때는 뭘 작성합니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합니다. 이 공동담보목록은 누가 작성하느냐?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옛날 시험에 신청이 작성한다. 예를 들었어요. 신청이 작성하면 틀리고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담보목록은 광희의 등기부고 연구보관합니다. 자, 이거 공동담보목록을 배웠고요. 각각의 부동산 설정 설정하는 거고 5개 이상이고 등기관이 작성하고 또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떤 경우냐 볼게요. 저당권 등기할 때입니다. 자, 1번 간명의로 소위권 이전 등기였어요. 자, 1번 여기에 저당권 등기 됐습니다. 채권이 1억이고 채무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의리예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저당권이 붙은 부동산을 팔 수 있어야 못 팔아요. 팔 수 있죠. 자, 그러면 2번 병이 소위권이 샀지요. 그럼 이 사람이 사면서 뭐예요? 저당권을 인쇄해 샀어요. 그럼 병이 돈을 갖고 이걸 말수할 수 있어요. 또 이 사람이 사면서 뭡니까? 당신이 말수할 수 있기는 조금 살 수 있죠. 그럼 갑이 돈을 갖고 말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말수할 때는 현재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당시에 소유자 뭡니까? 다 저당권 등기에 말수할 때 권리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또 요것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이런 경우입니다. 자, 간명의로 소유권 이지당 당시에 했어요. 그 다음 여기에 1번 저당권 등기됐어요. 등기되고 채권이 1억이고 채무자가 갑이고 저당권자가 의리예요. 의뢰입니다. 자, 이때 있죠. 우리 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죠. 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의 1 저당권 이전 등기 했지요. 그래서 병합을 이전했어요. 그럼 현재 저당권의 명인이 누구예요? 의리예요? 병이에요? 병이지. 이전 받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 말수할 때는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저당권자한테 해야 돼요? 저당권 양수인한테 해야 돼요? 현재 명인은 양수인이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말수할 때 있지요. 저당권 말수 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는 누구냐? 저당권의 양수인이 됩니다. 양수인이 되고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양수인이 되는데 우리 판례가요. 부기등기만의 말수는 인정 안 해요. 우리 판례의 표현을 빌면 의무자는 이 사람이지만 우리 판례의 표현을 빌면요. 판례는 뭡니까? 판례의 표현을 빌면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족하다 갑니다. 족하다는 말은 뭡니까? 주를 말수하면 부는 무슨 말소? 직권말소입니다. 자, 주를 말수하면 부는 무슨 말소다? 직권말소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저당권 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있죠. 근저당권은 뭡니까? 장래의 불확실한 채권을 결산하기까지 한돈에서 담바를 한 저당권이 무슨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이죠. 그러면 우리가 근저당권 등기할 때는요. 채권 최고액과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와 근저당권이라는 뜻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와 근저당권이라는 뜻을 반드시 뭐해야 된다? 적어줘야 됩니다.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근저당권은 뭡니까? 우리 저당권은 이자가 무슨 정보다? 임의적 정보지요. 근데 근저당권 이자는 임의적 정보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필요적 정보도 아니지요. 이유가 뭡니까? 근저당권의 이자는 어디에 포함돼 버렸어요? 채권 최고액에 포함돼 버렸죠.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니까 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따로 있어요? 따로 없어요? 따로 없죠? 따로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잠깐 하나 보고 오늘 마치는데 자 봐요. 자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1번 근저당권 이렇게 됐어요. 됐고 채권 최고액이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갑이고 근저당권자가 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서에 보면 결산기가 12월 20일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자 이때 봅시다. 결산기 딱 됐죠? 결산기 딱 때가 뭡니까? 여기 2억 남았어요. 그럼 재산지적자는 2억만 갚으면 되죠? 근데 결산기 딱 때가 어떻게 돼요? 한 3억 6천 남았어요. 그럼 재산지적자는 채권 최고금이 3억만 갚으면 돼요. 근데 채무자는 뭡니까? 이거 다 갚아야 되죠? 어차피 자기가 다 빌린 돈이니까 빌린 돈인데 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요. 확정되기 전에 있죠? 확정되기 전에 양도나 대의변제를 통해서 통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왜냐하면 확정돼야 뭡니까? 양도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대신 변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구도 기억해요.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에 양도나 대의변제를 통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놓고 그리고 등기부에 있죠? 채권 최고액 있죠? 이거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도 채권 최고액은 구분해서 기록합니까? 합산해서 단일 기록입니까? 자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산해서 무슨 기록한다? 단일 기록입니다. 단일 기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재단권 다 배웠고 전세권 다 배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무슨 등기하느냐 하면 신탁 등기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배웠습니다. 다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